왜그래?? 쉬잘할 거야 너무 요염한 자세잖아 너는 항상 요 자세를 많이해 이건 뭐 하는 자세야 뭐하는 자세야 쭉쭉 쭉쭉 한 마리네 한 마리 발이 나왔네. 발이 나와져. 웅아는 화장실에 가서 쉬하잖아. 너도 웅아 따라서 화장실에 가서 쉬해라. 웅아만 따라다녀. 웅아 잘생겼지? 응? 쉬 잘하지? 네가 막 온통 온 사방에 쉬하고 다녀서 엄마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. 웅아까지 응? 화장실에 가서 쉬로 못하다가 엄마가 다 막아놨잖아. 응? 너 알아듣고 있어? 응? 제발. 엄마 말 좀 알아들어라. 응? 너 강아지도 사람하고 1년 이상 살면은 응? 사람 말길 알아들어야지. 아가들도 아무 말도 못 알아듣다가 응? 1년 정도 되면은 말길 알아듣고 응? 이제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잖아. 엄마 엄마 이렇게. 응? 알아들었어? 응? 알아들은 거야? 알아들었어? 응? 알아들었죠? 형 닮아봐. 형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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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